그래서... 아까 이 덱 뭐냐구요? 이 덱 순수 메르피 향 나는 거요 흐허허허 근데 이제 거기에 고티스가... 후반... 뒤심이고 흉균? 흉균도 좀 끼어 있고 그런 거 메르피 결과입니다 자... 대성패야 자 상대방아 봐라 이게 가란토샤다 하하하하하핳 야 뽀니야 너 또 나와대 토샤야 제발 되게 초박혀 있어 내가 2대기라고 두장 넣어놨긴 했는데 한 장 나온 게 다행이라고 써줘야 되나? 너 한 장 나온 걸 다행이라고 써줘줘야 될까? 와 오 바르싱 푸른다 우리는 도망가서 말라비로 변할 거예요 우리는 도망을 가서 캐시와 퍼피로 변할 거예요 스트라이커 드래곤 우리는 도망을 가서 아까부터 미스터말이 깨도 똑같은 말인 게 아닌데 준비를 할 거예요 팽비야 너 오자 제가 필드를 한 두 번 정도 엎을 수 있거든요 리볼브 세크 아몽룡이 있었네요 아몽룡이 있었네요 이스테이드 셜러드니까 좁바 르벨리옴 보냈으니까 어 여기서 라신 해야 돼요 악디클 안 나와요 악디클 안 나옵니다 네 코티스 왈라비랑 컷 있어서 아리온토스 필드 난 필드를 한 두 번 정도 엎을 거예요 일단은 다이리온 보스 효과 쓰고 지금 일단 한 번 엎읍시다 일단 한 번 엎읍시다 콩홀기 제프 콩홀기 제프 효과 싱크로 두루이드 공 아 싹 다 엎을까? 하하하하하하 가능한데 싹 다 그냥 엎어버릴까? 싹 엎읍시다 저편에 코티스 이게 먼저야 내가 먼저 가니 원래는요 원래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일단은 타르타로스 원래 무슨 생각이었냐 일단은 고레를 먼저 꺼내요 고레를 먼저 꺼내가지고 공격표시를 다 쓸어요 그리고 필드에 얘가 남아있잖아요 얘랑 비행대랑 합쳐서 엑셀 스타더스트 꺼냅니다 그러면은 엑셀 스타더스트가 이제 콩홀기 제프를 살리고요 그 상태로 이제 이 친구 싱크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필드를 두 번 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승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야후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